before sinking 이색가아 다 닢어다 다 닢어다 아클도 딢어다구 아니 나도 죽었어 사신 어디감? 잊어본다 잊어본다 음 맛있는 딸기 닌 뭔데 드론은 완벽했다 2번 턴 전까지만 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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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고 고기 먹을거야 엔지 칼 진화냐 지옥불이냐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간타격이 잡혀줄까 이도류 한계 돌파 진화 뭐고 아니 진짜 상도라이네 이거 아니 아 아 맞을 기록도 없다 꺼져 불꽃경기 얍 먹 쌔브 으어 당신 핀 털터리 하는 거보면 그냥 그냥 꼴받기 하려고 나오는거임 물건 팔아놓은게 아니고 니 집에 이런거 없지 하면서 전부니같은 년 상점푼니 데리는게 맞나 안 데리는게 맞나 시각인가? 물론 집을 하나 더 하고 스네코 먹으면? 스네코 먹으면 정말 좋겠지 땡 답 답질하러가자 어이야 글씨 답질이 나야 예 이 게임은 땅파면 유불났나오는데 왜 엘리트 죽이는거임 뭐야 드로 쓰레기야 기름 아니 고래한테 삽 하나 받아서 등받하면 안되나?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는데 야 고래야 삽 바다만 줘봐라 묻올렸던?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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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어우 뭐해개씹 징그럽겟네 약전 아줌마 는 못 지나간다 쪼개낸다면 여사지 불 와 겁났어 종이 한장 쓰였다 마법꽃 땡기 와 센즈 진화는 강화해야될듯 와 오란 카드 왜케 많아 난기 난기 오랜만이다 진화 해치누아 포식 아니 지불쓰느라 포식 절대 안될거 같은데 킹시병이나 써야겠다 파프쉐이 징끈강화해야되나 땡파면 10원짜리 사나가 나오냐고 항공 그냥 도대요 이대로 가 가 유물을 주는 유물을 한 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유물을 주는 유물이 들어있는 유물을 드셔보시겠습니까? 하격은 쭉 지우는 게 낫겠지? 무감각 있었으면 다 막았다. 이 시각에서는 이것은 기억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상황이 무엇인지 알게 해겨낼 수 있다면... 어휴 엄찍해라. 아니야 이거 태워. 어차피 끝났어. 불태웠어. 왜 하얗게. 타락 없어도 되지 않나? 난기할 건데. 만돌이나 쓸란다. 타락 없었다. 타락 없었다. 타락 없었다. 타락 없었다. 수빙은. 울그 넬리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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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퍼에 50퍼니까 60퍼 이 친구들 어째 잡냐 아멘 캘리 아깝다 와 미쳤는가 보다 공격할까? 안돌 플러스 아 가끔 보면 정말 멍청한 짓을 하시네요 조랭이 떡은 너야 아 18댐 룰렛 쫘라락 돌아갈때 진짜 섬찟하네 왜 님 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왜 왜 왜 왜 왜 진짜 왜 왜 인마 지옥불 지옥 아 왜 저러 이면서 재채 왜 저러 지옥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봐 아 지불 타이밍 때마다 진짜 아 짜증나 지옥 뒤져나 호잇 킹짱저 뭐 9회 정도야 뭐 아 아이씨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에 에 아 무감 각도 없다 레니드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아이스크림 먹었어 물도약 자는게 맞겠지 칭칭아 도대체 얼마나 먼거야 칭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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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가는 주판 있어 비치 가라 강아 경신 잘하겠네 와 피스하는거 봐 차라리 얘네들은 벌써 쉽게 잡긴 하겠다 어 이렇게 쉽게 잡았다 이거 이제 기사회생도 필요 없고 난관불주 많이 쓰면 되는데 사신내나 인마 리퍼 전체 아니 이외진 진짜 주네 머쓱 머쓱 액상기억 옵션 사는게 나을것 같은데 액상기억이 제일 낫나 몬풀기 이러고 힉힉 먹을까 낭선 힉힉 힉 힉 힉힉 역시 쓰레기 게임 힉ера entries 힉힉 힉 tp 힉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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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똥 쓰레기 같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 뽑다. 쓰레기 게임. 게임 삭제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 각기 눈이 53여 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꼽네. 내가 그렇게 잘 못했나. 와 피치하는 거 봐.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회를 안 지운 걸 후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그렇게 왜... 타격을 치워가지고... 아니 이 친구야... 아유 세상에... 그때 그 타격이... 망령이 된 타격... 힘이 어떻게 해... 512... 내가 이겼다... 심장 고수색... 162힐... 176힐... 13힐... 114힐... 64힐... 힐 이 정도 하면은 디펙트 이겼다... 야 힐 이 정도 하면은 디펙트 이겼다... 465... 465... 심지어 4신으로 채운 거... 제외하고... 아니 결국에... 우회땜에... 이따 쓰레기 먹었는데... 우회딜만... 오질나게 먹고... 역시...